높게 뻗어나가려는 시속 152km 타구를 몸을 던져서 기가 막힌 점프캐치로 잡아냅니다. 땅에 맞고 튀어오른 공은 맨손으로 쳐서 떨어뜨리고 재빨리 던져 타자주자를 끊어버립니다. 잡아내기 어려워 보이는 공도 코수비로 엮어내는 김하성 2루수로 106경기, 3루수로 32경기, 유격수로 20경기 어느 자리에서든 어떻게든 잡아내는 수비에 홈런 17개를 치고 도루 38개를 쌓을 정도로 타격과 주루도 한 뼘씩 성장했습니다. 아시아 내야수 최초 골드글러브 수상은 당연한 결실이었습니다. 샌디에이고가 재정적 위기 속에서 김하성을 트레이드 시장에 내놓는다고 하자 그 가치는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기 시작했습니다. 영입설이 끊임없이 튀어나옵니다. 보스턴은 올 시즌 2루수에 10명을 써봤지만 꾸준히 활약한 주전이 없었던 터라 애가 탑니다. 1년 전부터 트레이드 설이 있었는데 이번에 김하성을 노릴 유력한 후보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이정호가 새로 둥지를 튼 샌프란시스코는 유격수 자리가 비었습니다. 주전으로 뛴 크로포드가 은퇴를 앞둬서 포스트 시즌에 나서기 위해 김하성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새 사령탑이 김하성과 동고동락한 멜빈 감독이라는 점도 힘을 씻습니다. 김하성은 가만히 있는데 메이저리그의 여러 팀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김하성이 어디로 갈지가 스토브리그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JTBC 홍지훈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룸 앵커 최재원입니다. JTBC 뉴스룸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더 많은 소식은 JTBC 뉴스 채널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JTBC 뉴스 채널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